그 다음에 5번 문제. 소화 설비 장치 중에서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란 계단 화단의 부분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수조에 물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불을 끄는데 물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소방차가 물을 실어와서 이 연결 송수구 쪽으로 체결을 해서 물을 공급을 시킨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송수구는 국영 65mm의 것을 사용을 한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면으로부터 0.5m,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한다. 사람이 우리가 힘을 쓸 때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소방관이 약간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밀어주어야 우리가 체결하기가 쉽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높이가 0.5m에서 1m 정도가 된다.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송수 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표지는 송수구 가까이에 설치를 해야 된다. 송수구 가까이에 설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6번에 해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에 배관의 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부식의 종류로서는 국부부식이 있고 입계부식이 있고 선택부식이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부식에는 근식, 근식이 있고 섭식이 있고 전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pH 범위가 pH가 높고 통기성이 좋다. 전기저항이 높은 토양에 매설된 금속과는 부식속도가 크다. 통기성이 좋으면 부식속도가 크다가 아니고 느리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식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면 물하고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는 수분도 존재하겠고 산소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수분과 산소가 전자를 잡아당겨서 우리가 수산이온을 만들어냅니다. OH-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자꾸 뺏어먹게 되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온으로 되겠죠. 이온으로. 그렇죠? 철 같은 경우에는 Fe 2가 이온 또는 3가 이온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Fe 2가 이온, 3가 이온이 전해액 속에 녹아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자꾸 깔아먹히는 그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를 빼낼 수 있는 물질이 물하고 산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기성이 좋으면 부식 속도가 크다가 아니라 부식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답은 3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에 기송 배관의 부속 설비, 수송관에서 저압 송수식이 있고 진공식이 있다. 저압 송수식하고 진공식 일반적인 수송 가는 거리는 250m에서 300m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줄 작업할 때 작업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이 됩니다. 줄 작업을 할 때 절삭 부분, 깎아내져 있는 부분은 입으로 불어서 깨끗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입으로 불다가는 흡입을 할 때 절삭 부분이 미세한 철가루가 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용어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9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유지관리에서 언급조치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언급조치법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인젝션법, 박스법, 코킹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눈에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원유를 상압정유하여 얻어지는 B점이 200도씨 이하의 유분을 우리가 나프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나프타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나프타의 정의. 여러분들 나프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유분을 상압정유하여 비등점, 끌런점을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하죠. 끌런점이 200도씨 이하의 유분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맞죠? 원유. 그렇죠? 원유라고 하면 시커먼 기름 덩어리가 되겠죠. 울산 정류공장에서 여기에서 상압이라고 하면 상압은 1ATM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상온이라고 하면 20도씨 부근을 상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류라고 하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해내는 과정을 정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끌런점 차이에 의해서 분류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시커먼 기름 덩어리를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맞죠? 수입을 해와서 정류공장으로 들고 들어가서 정류를 시킵니다. 정류. 그렇죠? 정류공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죠. 정류공장. 맞죠? 정류공장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정류공장에서 정류를 한단 말입니다. 정류. 이 정류라고 하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기름 종류들이 가솔린, 등류, 경류, 중류, 아스팔트유, 피치유, 아스팔트유. 이와 같은 형태로 분리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정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등점 차. 그렇죠? 비등점. 다른 말로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한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여기에서 정류 200도씨 이하에서 빠져나오는 기름을 우리가 나프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글자막 by 한효정